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철학 미스터 팟 박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철학 시간인데 5년에 한 번만에 돌아오는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철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제할 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선거 이런 거에 대한 비전문성 비전문성. 나는 교수들이 자기 분야 이외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분야에서 박사 얻었다고 해 가지고 기자들도 그래 이것저것 다 물어봐. 그러니까 가본데. 그러니까. 교수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분야는 이발사 아저씨보다 못하다 . 아니 이게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그 시대의 정신을 최화한 사람이 누군가 . 오늘 그냥 주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 좀 그럴듯하게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대 정신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의 뿌리부터 알아야 되니까. 몰라가 되지만 이제 월말 김어준 시간이니까 그럴듯하게 하자고.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란 말을 옛날부터 쓰던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 어떤 문헌도 어떤 학교도 시대와 정신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한 시대를 관통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가 없었죠. 왜 정신이란 어느 한 시대에만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신이 다 했으니까. 그렇죠. 정신이란 자체가 신이잖아요. 고스트 독일 말하면 가이스트인데 정신은 신의 영역이고 그런데 시대마다 정신이 달라 그런 사고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 신이란 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죠. 보편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이지 하찮은 것 바뀔 수 있는 것 가변적인 것은 정신적인 걸 안 본 거예요. 잡념 정도로 생각했구나. 그렇지. 그런데 처음으로 시대를 사상의 이름으로 포착하는 것이 학문 이고 철학이다. 포착. 그렇지. 이게 포착이 중요해요. 단어 선택이 중요해. 그런데 그냥 포착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개념적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포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이고 철학이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생겨났어. 그거 외워야 되겠다. 그렇지. 해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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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집 아줌마. 하수집 아줌마 인류의 기엄박 커요. 기엄박 커요. 아주 커. 우유값 내다라 이 새끼야. 해겔. 해겔이 처음으로 시대라고 하는 걸 철학적 주제로 삼은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전에 철학자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를 철학으로 주제로 삼 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일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겔도 삶이 어려웠잖아. 우유값 보려고 책 많이 썼잖아.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교수가 안 되고. 한 40대까지는 인생 별 볼 리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자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느낄 수 없죠. 자기가 자기 삶을 읽고다가 그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거 아니야. 내 일상을 관통했던 정신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 삶 속에서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이상을 철학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시대를 사상의 이름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학문이고 철학의 역할이다 하면서. 하숙집 아줌마 이름이 뭐였지 그랬지. 아줌마 동상 세워야 되겠어. 월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해겔이라는 사람이 시대 정신이란 말을 최초로 개념화했고 자이트 가이스트. 아 들어봤어. 아 그럴듯해. 네. 자이트 가이스트. 일단 4자 이상이 돼야 바로 그래. 자이트 가이스트. 네. 자이트가 시간 타임이고 가이스트가 고스트에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조합하면 거꾸로 하잖아요. 고스트 오브 타임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영어 권에서도 해겔의 이 용어 오리지널티를 인정해서 영어 권에서도 지성이 되는 다 사이트 가이스트 라고 써요. 없던 개념이 탄생했으니까. 네. 해겔의 고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영어시으로 쓰지 않아요. 이거 앞에 바이 하숙집이라고 써야 돼. 땡큐. 땡큐. 그러면 해겔은 그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봤을까. 궁금하네. 분열의 시대라고 봤어요. 이제 더 이상 세계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뭉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분열의 시대라고 봤어요. 분열을 키워들어갔다. 네. 해겔은 그래서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과정은 사랑과 투쟁이라고 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알고 싶지 않다. 하여튼 해겔 이후에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시대를 파악하려고 했죠.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탄생시켰으니까 그럼 위대한 일을 했네. 그렇죠.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는 생각을 최초로 한 거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느끼니까. 네. 제가 우리 자료 찾아났는데 부르카르트래. 지금 생각나는 걸 하세요. 네. 부르카르트래. 나는. 생각 안 난 건 안 난 거야. 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부르카르트라고 했죠. 부르카르트. 부르카르트가 아니고. 부르카르트. 부르카르트가 아니고. 부르카르트. 이게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성이죠. 미스 브르카르트. 그렇죠. 미스스. 미스로 살았어 느낌은. 그렇죠. 그렇죠. 일화 청년. 그러면 그때는 헤겔은 자유가 분열을 극복 할 수 있는 이념이라고 봤어요. 그때 자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아니에요. 그것도 새롭다. 나는 철학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대가 이러하니 이 시대를 해결하려면 현실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분열의 시대다 보니까 투쟁이 불가피해요.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인정투쟁을 해야 되거든. 선거도 이런 거잖아요. 열정에 보면 세력 대결이 된 건 거대한 두 개의 세력이 중간에 끼어있는 세력 들도 있지만 대개. 극중주의. 네. 극중주의.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인정투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그 인정투쟁을 화해시킬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정투쟁인데 인정투쟁 을 통해서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난다는 거거든요. 자유를 확장하는 쪽이 승리한다. 반드시. 해결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인과 노예의 투쟁이야. 지배자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인정투쟁 이거든요. 요즘 이제 포탈을 장악하는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자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가라고 봤다면 해결을 그렇게 봤어요. 우리 시대는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해결시대 하고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 있을까요 여준 씨.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큰 차이는 그 시대 정신이 유통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년 이렇게 생각했다면 50년 5년 으로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반나절이에요. 그래서. 아침 포탈탑과 저녁 포탈탑이 다르잖아. 그렇죠. 포탈 요즘에 포탈 오래 보고 있으면 정신이 운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 분열돼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막 불확실한 것처럼 만들어요. 분명한 것을 아닌 것으로 만들죠. 아닌 것으로 만들고 물타기를 막 하죠. 별 거 아닌 것을 대단한 것으로 . 샌드위치 먹었다며. 샌드위치를 먹었어. 아유 시발.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너무 짧아진 거죠 이제. 그거 요즘에는 이제 민이라고 하잖아요. 밈. 밈과 같은 것으로 전락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휘발시켜 가지고 의대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있어 여전히 도도히 흐르는 시대 정신은. 네. 그러니까 그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이트 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어. 그럼 시대 정신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후 발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 분열을 가장 극단적으로 느꼈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답을 안 하고 불안했구나. 저 새끼가 또 무슨 말을 할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8세기잖아요. 이때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에서 헤겔이 말한 시대 정신이 꽃 피죠. 자유. 그런데 그때 자유란 평등한 자유에요. 공정한 자유. 요즘 말하는 자유는 간섭하지 마. 건들지 마. 이런 자유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돈 벌려고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끼지 마라잉. 네. 떼쓰는 자유. 그러니까 유화적 자유거든요. 떼쓰는 자유 돼요. 떼쓰는 자유. 자기중심적인 거죠. 네. 내가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애들 보면 막 떼쓰는 거 있잖아요. 저거 사전.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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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간섭의 자유라고 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란 말 들어봤죠. 자유지상주. 리버테리언니즘이라고. 리버테리언니즘 . 개 이름 몇 장. 그러네요. 리버널리즘하고 리버테리언니즘 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진보냐 보수냐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애들 만나면 독일 애들 만나보면 그때 습선이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일단 진보냐 보수냐 보수란 말은 명확한데 진보냐는 말이 불명확 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난 진보야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리버 이더라고. 성원에서는 리버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리버널리스트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좀. 막 하는 새끼. 막 하는 애들이잖아요. 막 사는 애들 막 살다가 이혼당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리버널리스트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 생각나셨나 보네. 그러니까 리버널리라는 말은 리버테리언니즘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다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 두 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거죠. 공정한 자유 정의로운 자유 이런 거죠. 공정해질 권리지. 그렇죠. 권리로서 자유예요. 공정으로 가는. 미국도는 식민국가에서. 그렇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유를 외친 거니까. 프랑스 애들이 나중에 연구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미국 독립하니까 기념으로 준 그게 지금 자유 여신상이잖아요. 그게 프랑스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죠. 초반 버전이 파리에 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편집해야 되겠다. 그때 자유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네. 그는 뭐 다른 거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